안녕하세요. 완두서입니다. 신화산 육젓입니다.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게 특징이고요.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신화산 육젓이고요. 당연히 국내산입니다. 1kg씩 당겨져 있는 신화산 육젓,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는 신화산 추젓입니다. 3kg씩 당겨져 있고요.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추젓은 김장대에 김치에 가장 많이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추젓,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국내산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도 판매합니다. 5kg,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.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.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국내산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. 5kg,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세보리굴비입니다. 왕특대 부세굴비고요. 중국산입니다. 가공 국내산 했고요. 10마리, 수 5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입니다. 대사이즈고요. 소금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20마리,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원하신 분들 연락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강고등어입니다.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.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.